찬송가 147장 찬송가 147장 찬송가 14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미노 있었는가 그때의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오오오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오오오오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오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오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오오오오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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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147장 147장입니다 147장 147장 오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15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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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장 158장 158장 때론 그 일로 줄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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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든가 그때의 전의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하오니 이든 성료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래에게 나시고 본듀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으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제의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집이 하뉴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하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항유를 허비하는가 이 항유를 300 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세상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새벽기도에 고난중한 새벽기도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온라인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한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수요일을 우리는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랑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가론 유다의 배신이 있습니다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대세상들에게 뭐한다? 팔아넘기려고 기회를 찾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의 가론 유다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수요일은 사랑과 배신이 뭐하는 날이다? 공존하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옥합을 깨트렸던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나의 옥합을 어떻게 깨트려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처럼 우리들도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나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을까? 나의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옥합을 깨트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마이미야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옥합을 깨트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깨트려야 합니다 옥합을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오늘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어느 집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옥합을 깨트린 사건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 배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항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누구냐? 배단이에 사는 마리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죽은 나서로의 동생 누굽다? 마리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배단이 마리아도 배단이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마리아가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드렸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드렸다는 거죠 멀리 찾아가서 드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옥합을 깨트린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곳 지금 뭘까요? 내가 친근한 장소 내가 친근한 장소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곳 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찾아갈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뭐였대요? 옥합을 깨트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나의 옥합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또 어디 갈까요? 나의 일터가 있습니까? 일터가 나의 뭐예요? 옥합을 깨트린 순간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 있는 곳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예담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옥합을 깨트려서 드려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곳에서 내가 백악관 가서 해야지 청와대 가서 나의 옥합을 깨트려야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현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면 가죠 나의 일터는 일터 내가 살고 있는 그곳 내가 가장 친근하게 갈 수 있는 곳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뭐하라는 것입니까?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뭐예요? 나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나의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깨트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중요한 거예요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뭘까요? 이 여인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애수입니다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나드 한 옥합을 가감하게 드렸다는 거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돈이 많았을 거라고 예 많았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녀가 드릴만 했기 때문에 드린 거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때문에 그것을 드렸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조금 있으면 그 조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된다 드림으로 마이미야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날 고난주간 오늘이 되어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가요 정상적인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헌금 강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텔레비저나 이렇게 매체에서 나오는 데 보면 어떤 교회는 헌금을 할당한 데잖아요 야 이번에 윤수일 넌 100만 원어치 헌금해야 돼 이번 주 정해주는 교회가 있대요 그런 게 물질의 헌금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 그게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는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가 뭘까요?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뭘 드려야 돼요?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항유를 허비하는가? 이 항유를 300대나누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리에게 줄 수 있었겠느라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허비와 책망입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렸는데 허비하고 책망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허비가 아니다 낭비가 아니다 책망하지 마라 그 여인이 이 한 일은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뭐하리라? 기억되어지고 말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아름다운 낭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나의 옥합을 깨트린다는 말은 그거예요 바로 나의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드리십시오 달란트가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하십시오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보다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깨트려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드려야 합니다 뭐 한다고요? 할 수 있을 때에 드려야 해요 오늘 말씀 속에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자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며 이르되 밀란일 날까하느니 명절을 하지 말자 하더니 6월절과 명절 무교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 1틀 전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할 수 있을 때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전에 지나고 나서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후회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뭐하라는 건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할 수 있을 때 지금 기도할 때라고 하면 기도의 동산에 올라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예전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찬양했어야 되는데 헌신했어야 되는데 헌금을 드렸어야 되는데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사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나의 옥합을 깨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헌신할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 드릴 날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오늘 예배 드릴 수 없을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도 올 것입니다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뭐하라? 헌신할 기회에 헌신하라 헌금할 때 헌금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라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뭐하다?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나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아이고 올달부터 해야지 코로나 끝나면 해야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언제야 이제는 해야 합니다 솔직히 다 다니잖아요 안 다니는 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뭡니까 진정으로 미룩되게 아니라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대 하나님께 나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항류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온천에 어디서든지 보금이 점퍼되는 곳은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힘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예요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을 때 나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공지영 작가가 썼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그죠 유명한 음대 교수고 잘나가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요 인기와 돈을 얻었지만 자살을 몇 번이나요 세 번이나 합니다 또 누군가 세 명을 아주 잔인하게 살인했던 윤수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윤수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둘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왜 자를 살을 했을까 내가 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 죽였을까 그들이 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뭡니까 사랑한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열차에 타서 끊임없이 죽음이라는 종착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인생인데 이 인생 동안을 뭐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 늘 남을 미워하며 징후하며 살았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요 태어난과 동시에 죽음의 종착력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 안에 탄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을 때 나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다 태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아버지 안에 이틀 전인 수요일 새벽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사랑도 받으셨고 3년 동안 동고동록했던 가론 유다의 배신을 당하시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옥합을 깨트렸던 그 여인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의 옥합을 깨트림으로 마이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옥합을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곳으로 할 수 있을 때 깨트려 드림으로 마이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한다 표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도 지켜주십시오 자녀들도 지켜주십시오 생옥과 일터도 사업장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왔으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도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피가 맘속의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고 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아내가 풍수하시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아멘